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마이 마이 푸션 한개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평타가 오지게 세다 알파 돌렸을때 무조건 빠져야겠네 다음부터 마이 상대할 때 ㅈㄴ 아프네 야서보다 훨씬 더 찰지네 데미지가 아 씨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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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중에 체육 마법 뜨면 상대편 정글러가 존나 개이득인데 마이 현지 늘어야 돼 이속은 안 늘어도 데미지 감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 쇠나이 좋아요 css 가까이 오면 때려주고 마이 답답하지 마이도 지금 css 8개야 지금 마이 지금 css 8개 가까이 오면 나 평타 때리니까 못하는거야 지금 이색게 평타 견제를 존나 하는 새끼다보니까 이제 못 들어오는거지 그게 있어 마이 존나 답답할거다 지금 침착하구여 css 아 좋구여 침착하구여 css 아 좋구여 침착하구여 css 아 나 명캔 오지네 빛보다 빠르네 딜규 게이드 미니언 딜규 명캔 오지네 아 시발 아 시발 아 아 나 덱보가 더 놓치면 진짜 이거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아 아 아 죽을려나 이거 아 죽을려나 이거 실드 제발 실드 실드 아 마나 없다 아 C8 아 아 아 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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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 실수다 이건 솔직히 안 따위는거였어 안 따일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해가지고 W를 W 데미지 싶었지 마이가 알파를 안 맞아가지고 부겸아 부겸아 진짜 뺨맞이 준비하자 대포를 다 놓쳤다 부겸아 알았냐 뺨맞이 준비하자 진짜로 한번만 더 치에서 놓치면 자 뺨맞자 부겸아 오늘 안 되겠다 아 W좀 맞춰 부겸아 부겸 게이득 근데 알파로 씹으면 현재 구기파가 답이 없어 솔직히 답은 안 나와 마이가 녹음인걸 감안했을때 뭐 사왔냐 빌즈호터냐 랩 빨아놓고 빌즈호터 아 너무 많이 놓친다 CS 지금 솔직히 안 놓치고 안 되어줬으면 CS 내가 70개는 찍었을 것 같은데 70개는 좀 오바다 60개? 65개? 100개 50개 25개 1 5 아 미친 개쉽 대포 한번만 더 놓치면 저희도 빰 맞자 보게만 진짜로 이제부터 대포 놓칠때마다 빰 맞자 진짜로 안되겠다 대포 지금 다 놓쳤거든요 지금까지 자 이건 맞아야 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맞으면서 해야 돼 맞으면서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맞으면서 해야 돼 자기 자신은 자책하고 있네 피가 두개 쌌다고 그건 자책할만한거야 진짜요 멍청한 그건 못하는게 아니라 멍청한거야 아 시발새끼 방풀이야 이거 많은 방풀 같애 지금 보니까 개새끼 이거 방풀이야 방풀 치 아 100% 돌린다 이 새끼가 피 아 존나많이 다네 이거 여기 뒤로 빼야겠다 이거 여기 뒤로 빼는게 맞아 이거 혼자 죽었어 시바 잡아야 돼 저거 아 개빡쳐 시바 야 진다 그냥 맞다하면 진다 아 미친 아 봐달라니까 죽됐다 이거 어 잡았다 다시 잡았어 아 이번판 팀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판 팀은 좀 있어야 돼 솔직히 좀 탈 땐 타야 돼 어 저판은 개리했잖아 아 시바 B가 두개 샀다 박혀있는데 개이드 조코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피가 두개 샀네 아 나도 멍청하다 두개 샀어 박혀있는데 또 샀네 나는 무기입니다 언제가 시바 죽겠지 아 그만 때려 개샀끼야 명캔 쪼빠지네 터빨 템 차이 엄청나게 나네 진짜 요거는 후탑허그 해야겠네 지금부터는 진짜 내가 보기에는 동강동강 썰려요 이제부터는 어 이제부터 내가 보기에는 동강동강 썰리지 않을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후탑허그 해야 되지 않을까 미드만 봐줘야 돼 지금 이거 이 미드만 봐줘야 돼 3킬 먹으면 저 오바게 해야 돼 이 뷰빨 이 뷰빨 이 형이 찍어주니까 존나 말안된네 뭐냐 이거? 알파의 전멸로 빠진거냐 이거? 알파의 전멸이냐? 알파의 전멸로 빠진거냐 이거? 알파의 전멸? 알파의 전멸로 빠진거 같은데? 미드 정보를 싹 다 마이한테 갖다 보여줘가지고 미드에 있어 지금 이거 미드에 CC도 없어가지고 마이한테 오면 그냥 바로 댕강댕강이야 응 나도 지금 포타버그만 준비해야겠다 이거 휴 제압되었습니다 아 이거 문제있네 이번판은 문제 좀 있다 미드 좀 터져가지고 미드정보를 해가지고 이게 뭐야 팀파이트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것같긴한데 또 또 또 또 던지대 아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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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궁 2초 아아 아아 출발 척됐네 이거 진짜 이거 존나 말렸네 중세까지 있었네 와아 이거 진짜 게임 말렸다 중세까지 있다 아 근데 아직은 할만해 이거 루시안 딱 끌어 잡는 각이야 이거 각이 알파 더 없다에 정말 없어 더 없어 없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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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류 좋아 깔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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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는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카이팅 유튜브 보션부 아니 진짜 좋았어 합류타이밍이 애들 다 용찍고 있고 루시안 마음피로 딱 굽게 해가지고 진짜 좋았어 아 봤다는데? 유튜브 보션부 유튜브 보션부 봤네 14K 노데스 구어시의 보션부 보션부 아 역시 지리더라고 무빙이 으아 지리구요 어 어 제게임 모른다 이거 어 아 미드정글 터져가지고 오우 진짜 이 판에 좀 열심히 해야돼 진짜 더 죽으면 안돼 애들 다 애들 다 애들 다 잘해주고 있는데 뭐 포킹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 피가 받고 진짜 제 최애는 좀 열심히 해야 돼 미드포타 껴안으면서 아 6킬 대삼됐다 6킬 대삼됐다 베인이 아까 춤 가거든요 지금 오리충 대 베인충이라 안 먹어 시스 안 먹어 개새끼들 안 먹어 들어오는 안 쳐먹어 시가세스 스멀럼들 아 야 근데 나 로아템트리를 가버렸다 이거 카탈리스트리 하 야 빼라 이거 다 안 나오겠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 빨리 빼고 가져오긴 해야되는데 얘 내가 보기 이블림 얘는 이상해 얘 와드 뭐야 와드 막았는데 분명히 어 거기 싸면 안 되는데 안 된다니까 아 선보 게이드 아 많이 땄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완전 핵노들이여가지고 호응이 안 되네 안 되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슬쩍 슬쩍 하나 다 쓸지에 스펜 하나 다야겠다 리드커버자 아 게임 이거 모르겠다 아 로아도 로아 떴네 탑도 약간 박빙각이고 아 꺼지겠다 이거 아 이블린은 그냥 와드나 좀 박지 좀만 아 아 이블린은 빛나 믿어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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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 추리 아 조합이 좋아서 많이 간다 해볼만 하겠냐 완전 변태조합이네 이번 효과지 주자 어쩔 수 없다 이번 효과지 줘야 될 것 같아 이번 효과지 줘야 될 것 같아 효과지 시원으로 못 자라고 생겼는데 지금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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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지? 방금 안싸우는게 나갔을려나? 조합좋아가지고 해본말하긴 한데 싹 다 망개네 이 새끼들 쓴 짓까지 범피 쓴 짓 원래 롤은 던지고 던지는거야 황대도 던지잖아 지금 나 아직 몰라 조합이 애새끼들이 싹 다 물몸이여가지고 도움말하니 피에이는 마이 휴대전 그만쳐먹으라고 내꺼좌 개새끼야 좀 옆에서 빡다구를 하세요 후렴 갈겨우시면 돼 정글러새끼야 헐 구메가밖에 안남았어 이러니까 방금 튕길라 소세폼 가고 갓 빼놔라 진짜 됐다 아 게임 모르긴 할 것 같아요 아 블라디드 성장 좀 하고 있고 나도 지금 어리머리 대천사 쪽까지 분명히 굴러스 많이 없어지니게 아 안해도 된다 야 루시아나 너도 다 먹지 좀 마라 이새끼야 다쳐먹고 있네 아 가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멜이 나이브 스멜이다 아 C파 공기파 쪼같네 게이든 좋아 어씨 존나 비싸네 아 C발 존나 타이밍 빠져주면서 여기 있을까 아 쿨다운도 없어 W 소비도 존나 빡세 야 마이 온다 마이 온다 마이 온다 야 마이 온다 마이 온다 오오 좋았어 쿵 좋아 욕정아 보여 자 옆에서 실드만 해줘도 게이드 좋아 좋아 압두씨 깔끔하고 뛰어 야 C발 최대한 지금 좀 버티자 최대한 와드 두개 잘 사고 어떻게면서 근데 이게 조합이 우리가 좋긴 해 지금 야 근데 아이고 또 마리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또 스티커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더 스티커 고맙습니다 땡큐요 무슨 버스만 타고 다 캐리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다 캐리했다 진짜 2판에 좀 시발 내가 오늘 안싸나 했다 어 솔직히 오늘은 다 잘했다 솔직히 인정하자 오늘은 시바나랑 마이가 약간 개캠이야 지금 Крас 이건 오버지 에이 야 루시야 무선 야 못잡을거같이 둘이 못잡아 이거 이거 못잡아 이거 빼야돼 빼야돼 브랑 하아 무제인인가 말 따라야돼 또 터지네 달랬다 내가 쿨감할래 없어가지고 내가 쿨감할래 없어가지고 아 좀만 더 먹자 대체사포까지만 진짜 가난하네 용파 삼룡에다가 용이 28100정도 다 이제 좀 되겠다 루아의 대체사인데 300나오네 하관람 진짜 무템이야 브랑 물려다 이거 아 브랑살 이거 문제있어요 너 잊을 뻔했네 아이고 널 제파드 했어 형님 야야야야야야야 뭐하냐 잘지 개리했지 야 탑은 어떻게 막냐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문제있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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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졌다 이거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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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십삼삼이네 정말로 들었지 백스가 복염이요 고겹이요? 아 저파리 그만 잘 튀긴 해 야 뭐야 이 새끼 도망가자 어우 두방이에요 아 뭐 두방이 죽어 내 특산봉 쓸 수간도 없었어 아 바룬 바룬이어가지고 도망가자 퇴각하라 저거 퇴각각이다 잡았네 그래도 퇴각맞고 여기도 pregunta 하이 뭐 아 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